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응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모레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의사를 물어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관련 과거 발언들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대구 중남구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권 비례연합 정당에서는 지민사회 목사의 전지혜, 정영희 후보가 이념 논란에 잇따라 자진사퇴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를 통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대중국 수출 통제의 차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1% 넘게 오르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7.16%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역시 0.61%, 1.54% 상승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영하권까지 머물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게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